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회계법인의 타락 3득 안진보고서를 그대로 뺏겼다 6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5대 회계법인인 3득 회계법인이 특정 사모펀드가 요구하는 대로 부풀린 푸드옵션 행사 가격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했고 특정 사모펀드는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검찰의 기소장을 세밀하게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계업무든 변호업무든 그런 전문직의 직업윤리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달에 검찰이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관계자와 딜로이터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기소한 사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린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든 부분을 검찰이 문제 삼아서 해당 관계자들을 전격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이민들 간에 부적절한 그런 부정의한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검찰 기소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여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1월에 안전보고서가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되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관심 있게 이 사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들의 직업윤리의 타락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과연 한국사에서 화이트 칼로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묻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교보생명의 풋옵션 허위 그런 보고서 사건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이번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폴마 캡탈, 구 스탠다드 차트 프라이빗 에퀴티는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로서 2007년 무렵에 지분의 5.33%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득 해계법인은 어폴마 캡탈의 요구에 따라서 풋옵션 행사 가격 평가 업무를 수주했습니다 3득 해계법인의 파트너 해계사인 A씨는 2018년 11월 26일 날 어폴마 캡탈의 상무 B씨로부터 은밀하고 결코 정당하지 못한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B 상무는 어폴마가 보여준 교보생명 주식 지분율 5.33%에 대해서 교보생명의 신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하고 당초 안진 해계법인 측의 행사 가격을 막았으나 최종 보고서를 낼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사흘 뒤인 29일까지 보고서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진 보고서의 초안과 자료를 가져다가 3득 해계법인 명의로 보고서를 발행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 해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걸 그대로 뺏겨 가지고 3득 해계법인 명의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저의 해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풋옵션 가격을 부풀린 안진 해계법인의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3득 해계법인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정상적인 전문가나 학자라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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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윤리의식이란 부분 지금 윤리란 부분이 정말 관심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낙을 받자 캐피탈의 B 상무는 3득 해계법인 A 해계사가 성낙을 하자마자 안진 해계법인이 작성한 그런 보고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해계사의 신의 해당 자료에다가 표지와 서문만 바꾼 최종 보고서를 3득 해계법인의 명의로 완성해서 B 상무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진 해계법인 측이 초안에 있던 사소한 오류조차도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담기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복제를 했다 뺏겼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할 정도의 그런 짝퉁 보고서를 만들어서 캐피탈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캐피탈의 B 상무는 약 5시간 후에 이 보고서를 3득 해계법인의 보고서를 신창재 회장 측에 푸드옵션 행사 가격 제시용으로 공식 제출하게 됩니다 한편 안진 해계법인의 경우에는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사모펀드 측과 해계법인의 관계자들이 모두 기소됐지만 이번 건의 경우는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 해계사의 허위 보고에 대한 혐의만을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는 사모펀드와 해계법인에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수주하는 측과 발주하는 측 사모펀드가 갑이고 그 다음에 수주하는 측인 해계법인인 을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전문가와 해계법인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특정 사모펀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가격을 제공한 일종의 속임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해계사법 제15조 1항과 3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전문가인 해계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했으면 안 되는 의무를 공인해계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 위촉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공인해계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인은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신해야 됩니다 직업인으로서 혹은 전문가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성의 있게 진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 바로 이번에 검찰이 기수한 삼덕 회계법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다반사는 아니겠지만 전문가의 그런 직업윤리를 다시 한 번 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